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물론 개각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지만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요즘 행보 우리 안진걸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한동훈이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면 신인규 변호사였잖아요 국민의힘 탈당한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했던 그분은 한동훈을 장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성윤 검사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을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인정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장관이면 고도에 그리고 정말 투철한 국민의 봉사자의 의원 우리 헌법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책중립성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가 권력 개입해서 정책중립을 해소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고 해놓고 동시에 여러 법규를 통해서 너 역시 엄격이 지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 어느 국무위원이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이야 멍청아 그랬죠 멍청아 스투피드 그리고 이재명 현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등등에 대해서 추미애 전 대표 몇 십 년 전 사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상 인신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비방을 하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는데 보고를 다 받았는지 너무나 자세히 노은혜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분일에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을 남발하고 그랬던 자가 이번에 저는 여러분 한동훈이 끝났다고 보는 게요 여러분 딱 그것만 계속 한동훈 좋아하거나 한동훈을 여전히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명품수수 어떻게 생각해? 온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웃겨 언론 보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중대한 범죄나 비리도 언론 보도가 안 나오면 이놈들은 수사 안 하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했고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나왔어도 JTC 같은 큰 언론에 나왔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함정치재 논란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안 된 것도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함정치재 논란을 기사 써준 분들마저도 고마워요 데스크 하에 못 쓰게 한 것 같아요 뜻 있는 기사들 일부가 우회적으로 아니 함정치재를 비판하게요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함정치재를 비판하라면 당연히 그 사건의 전제로서 서울의 소리가 취재했더니 명품을 받았다 특급 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JTC도 잘 보면 함정치재를 비판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명품 받는 걸 딱 사진을 넣어놔요 영상을 교묘한 거죠 명택한 것이죠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아예 보도를 안 그래서 늘 알려줬어요 근데 몰라? 야 한동훈 씨 야당이나 진보세력 관련 사건은 뭐 수십 년 전 사건 거지 알아서 뭐 농래 의원 관련해서 뭐 돈 세는 푸석거리는 소리까지 들려? 구체적인 사건 보고 분명히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검찰청적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동훈을 국민 혈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 한다 사전선거운동죄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관여할 수 없고 정치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당선을 위해서 야당을 음해하고 진보세력을 음해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선거운동 관여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책중립의무 공무위반죄 네 그 다음에 몇천원의 수수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몇천원 몇만원 수수료를 감수하고도 출장이 끝났는데 바로 복귀 안하고 열차를 취소하고 다시 탔으니까 분명히 수수료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국민 세금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 공무원 복무 규정 2반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횡령 뭐 이런걸 다 고발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션을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바보야 이것이 사전후문 선거운동이야 바보야 이게 바로 탄핵감이야 바보야 문제는 바로 너야 전세계 동서고금 어느 국무위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의 편을 들고 야당에 대해서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가 대 빅히트 중인데 700만 돌파했습니다 참만 가야죠 12월 말에는 노량도 개봉합니다 그래서 총선은 한일전으로 치르고 이번 총선은 한일전 노량영화 보고 한일전 서울의 봄 영화 보고 전두환과 민정당 후회인 국민의힘당이 저지른 검찰 쿠데타까지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까지 모두 일소하는 그래서 진짜 서울의 봄과 총선의 봄과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자 지금 이게 밑바닥 정서에요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한동훈이야 너가 아무리 정부 여당을 비유하고 민주당과 진보석을 음별해도 그 자체가 이미 탄핵감이오 처벌감이고 그래서 공수죄 고발한 거에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대겠죠 이번에 개강에서 뺀 이유가 혼자만 온포인트 개강에서 띄워주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거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가긴 갈 거 같거든요 아니면 여권에서 딱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이 총선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때는 그게 저기 사표를 안 쓸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비토세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에 대한 비유감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김동훈이 특급 뇌물수술 명품수술 알고도 모르는데요 잘 몰라서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요 이렇게 거짓말 해버리니까 대놓고 인기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려면 나와라 그러면 한동훈 나오면 제가 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당은 오히려 중도층이 더 민심이 말하는 겁니다 전하 제일의 싸가지의 깐족깐족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민중의 언어로 날것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날라갔다 한두 분이 날라갔다 그래봅니다 극힌만 열면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처럼 티끌도 태산으로 만들고 수십 년 전 사건까지 야 어디서 아마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벌써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 그리고 장관이 지금 공무출장 갔으면 공무원 관련된 질문회의는 안 받아야 돼 그동안 역대 법량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의 정책집이 오면 사양을 해야죠 그건 제가 오늘 출장 관리 없었는데 지 멋대로 야당만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동훈이 하나 비난 못하고 한동훈을 막 찬양하는 기사들 정말 낯득 없습니다 한동훈 신드롬이 어쩌고 아이고 뭔 신드롬이야 그냥 범국민적 싸가지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러니까 지금 극참 논란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 쑥 들어갔잖아 이슈가 이거 국정조사 해라 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우리 윤석열 연구소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습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을 매끈했는데 네 2주 전에는 이제 한동훈 고발하고 윤석열 특할비 또 수억 수십억 불법 사용을 고발하고 지난주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온외지역위원장 협의하고 그 다음에 강득구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그 우리 고속도로 국정농단 게이트 스타들 현역 오늘까지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어 김진표 의장님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하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협의하면 돼 협의 협의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아니면 남의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부터 고속도로 이소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걸 왜 저에게 모르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거 다 얘기했잖아요 다른 걸 다른 거 얘기했었잖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 없는 이야기까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해서 아예 기자들이 물어보면 법무부 출근길이나 국회 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송영애, 추미애, 민중앙 요구를 하고 지금 심지어 국회 와가지고 여기 계신 여기 계신 안녕하세요 전 노아예요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날 수 이소영 의원이 고속도로 게이트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 같지 않으면서 앞에 쭉 설명을 해요 10분 동안 갑자기 걷다 왜 저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모르십니까 의원님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답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조롱을 딱 조롱 조롱하는 표정 제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은 못 보셨나 보군요 졸랑졸랑 간족간족 조롱조롱 전하 최악의 싸가지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멜란쿤테라 소설은 정말 아름답기라도 했지 전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경박함과 가벼움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정말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되는 기능으로 온 건데 거기서 의원을 조롱을 하고 면박을 주고 안동훈 씨 너는 당신은 민중들이 용서하지 않을까 뭐 총선 나와 괜찮아 다 죽고 암튼간 그런 정말 배멸을 그렇게 나불나불 거렸는데 그래도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걸 봤으면 사실 예결의장이든 국회의장이든 국회에서 주의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성명이라고 돼야 됩니다 도대체 국무원들이 나와서 요즘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총리부터 다 싸우고 덤비고 조롱하고 모욕주고 대통령이 시켰다고 근데 김진표 의장 한마디도 항의 안 해요 그리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여당이 거부하면 진행을 하면 되잖아 직권으로 국정주사를 안 하잖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모내조 위원장들이 김진표 국장 성토하면서 제발 빨리 국정주사 실시하자 시간이 없다 임세윤 소장도 발언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를 계속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정황을 조작하고 있겠느냐 인생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사건 조작 모든 걸 조작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잔고 조작 도로 조작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강두권하고 고속도로 게이트 문재장처럼 국회 차원에서 첫 기자회견이요 명품 뇌물 수술과 인사개복 밝혀라 그래서 역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조세일보에서 자세히 썼어요 그래서 그게 네이버 포털으로 많이 봤으니까 저희는 요즘은 다수 언론의 보도가 없어도 우리 뉴미디어 채널들 오마이티가 또 생중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뜻 있는 언론인들이 한 두세 개의 언론사만 써도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또 퍼날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 군무는 중청이나 민들레 같은 시민 언론들이 또 맹활약 해주시고요 그래서 진짜로 추정건데 김건희가 명품 뇌물 수술 그 다음에 최소한 김인현법 위반 그리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리고 인사개복 지금 아마 국민들 한 천만 이천만까지는 아시는데 이제 계속 인구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가 지난주부터 어 용산 관제 앞에서 동성도 들어갔고요 서울의 소리 시민 모임은 네 그래서 생중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울의 소리한테는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언론학자도 계시지만 그런 그런 취재 방식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MBC 출신 장인수 기자와 연합뉴스티 앵커 박영식 앵커가 두 분이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있으시고 그걸 감수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방식 외에는 지지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이미 다 보내줬는데 선물 갖고 들어와라고 했고 그렇죠 검색대에서 경호원들이 그걸 다 검색해놓고도 디올이란 거 알면서도 사실 그건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사님 이것은 김영표 위반이고 복봉지영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하고 경호원들도 나중에 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습니다 이건 100% 알겠습니다 알고도 범죄 사실을 보면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보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에도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특수 직무유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뻔히 아니 디올을 샤넬 백에 다 써져 있는데 그리고 검색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 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여사가 이렇게 밀시해서 그거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총선존에서요 언젠가 범물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김건희 제가 김건희 윤석열의 개인 비리나 범죄나 악행 갑질을 보고 참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기록해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녹취도 몇개 더 나올 거잖아요 저는 총선조로 저는 총선존에서 옛날 박근혜 체중국정론단처럼 그때 되면 범물처럼 나옵니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고 지금 뭐 지주일 YTN 부정 여론이 66%인데 뭐 70% 80% 부정 여론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공무원들 쪽으로 양심선이 나올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이건 안됩니다 했는데 뭐 강행했다든지 연 100%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터집니다